와 딱 골터 앉았다 골터 앉았다 골터 와 멋지다 그죠?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제강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볼 때마다 이 가족이 또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는 귀한 아들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시고 청묘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아들 되시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